안녕! 김민수입니다. 오늘은 엔하이픈이 새로운 노래 뮤비를 냈더라고요. 그거를 한번 같이 볼까 합니다. 그럼 같이 보러 가실까요? 뭔가 이렇게 다 뒤집어쓰고 있어. 되게 귀히 닮았다 봐. Let me in. Let me in. I'll be your boyfriend. I'll be your boyfriend. Baby let's go. 들어가고 싶어 너의 유부 속이로. Yea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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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. 신명하게 비춰 두른 물결사이로. Yea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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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. 보수처럼 빛이 나는 넌 넌 넌. 그곳은 너의 작은 가슴야. 들어가고 싶어 너의 세계 속으로. 그럼. 이 게임을 풀어봐. 그 위로 그려봐. 내 마음을 알아봐. 달라 거. 왜 하다 거. 널 그곳에 허락해줘. Look like it. Maybe like I'm a new unit. Yeah. Sure. Look. neut keyboard. 또는 눈 하나 맘이 나는 저의 richest 네요 unlike I'll be your boyfriend I'll give you my love, love, love I'll give you my love I'll be your boyfriend I'll give you my lov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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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ove I'll give you my love, love, love I'll be your boy, boy, love Ready, rap, rap, rap Bring it back 어쩜 내가 너를 다칠게 널진 몰라 Ye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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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 너의 완벽함을 깨뜨릴지도 몰라 Yeah, girl 너의 세계는 문자도 완벽해 남지만 밀쳐내지 말아줘 얻받아줘 날 그곳에 허락해줘 I'm like a moonlight 함께하면 have a good time 내 맘이 날 like ye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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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 Ye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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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 열어줄래 너의 위를 더 찾아애면 I need more Now we're not like ye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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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 Ye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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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 He's a boyfriend A shining 눈가 불거져던 불거져던, 불거져던 Baby, 아픔 속에 기쁨이 피어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잘 봤습니다. 이번에는 두 번째 뮤직비디오네요. 이게 앨범 안에 수록되어 있는 곡을 뮤비로 낸 거 맞죠? 저는 사실 이제 뭔가 포인트 안무라던가 따라 부를 수 있는 구간이 있는 거를 굉장히 선호하는데 여기는 이런 부분 있잖아요. 이런 게 포인트가 되고 쉽게 따라 있어서 좋은 것 같고 사실 저번 노래도 좋았지만 저번에는 뭔가 잘 모르는 적으로서는 뭔가 좀 어렵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 노래가 저는 훨씬 귀에 쑥쑥 더 들어오고 쉬운 것 같아요. 그래서 멜론 같은 데서도 들을 것 같아요. 듣고 쉽게 따라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노래여서 더 좋았어요. 사실 아직 신인이다 보니까 얼굴이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그런데 비주얼이 아주 좋아요. 그럼 앞으로를 더 기대해보고 이렇게 자주 뭔가 이렇게 내서 눈에 더 익히게 하는 게 굉장히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. 저만 해도 조금 잊어버릴 법 할 때 한 번 더 보니까 더 관심있게 보게 되고 이러면서 약간 입덕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. 자주 잘 봤습니다. 그럼 다음에도 또 좋은 리뷰 하러 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항상 영상 봐주시는 분들 이제 연말인데 남은 연말 행복하게 보내시고 새해 복 정말 힘든 시기이지만 다들 힘내서 내년에는 더 좋은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보아요. 내년에는 더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. 여러분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